한자로 광장. 광장마켓. 여기는 종로. 종로사가 입니다. 아래로 가는 종로사가, 위로 가는 종로가. 여기는 종로사가. 네, 이런 노래를 듣죠. 그 종로네요.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그 밖에 모르겠네. 그거만 알면 되죠. 자, 오래된 느낌이 납니다. 아, 이런 느낌. 잘 살면 또 좋은 물건이 있겠는데요. 5,000원 이상으로는 사면 안되겠다. 6,000원이네. 왜 5,000원인데, 왜 5,000원을 깔 데드라인. 괜찮은 것도 다. 색을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남는 거 없다네. 여기서 5,000원을 떼와가지고. 아니. 일단은. 사람들이 남는 거 없다잖아. 주인, 주인장님이시다. 그래도 1,000원이 다 붙이면 나온 건다. 여기서 40년을 했으면. 어? 테리아 색깔이 예쁘다. 색깔이 예쁘네. 이 집의 여행을 위한 모든 음식이네. 보니깐. 아, 그렇네. 광장시장은 이런 느낌이네요. 먹거리는 어디 파야죠? 아, 그거를 왜 몇 시간나? 아, 그거를 왜 몇 시간나? 아, 그거를 왜 몇 시간나? 보니깐. 이렇게 당근할 내네 근데. 응. 아, 흥흥흥. 아, 흥흥. 한언니 말은. 하지 마. 하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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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왔으면 저러고 있는데 관광객은 많이 오긴 오는데 어머! 봐라 옛날 거 만져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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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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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국을 이건 뭐야? 주민의 단천만 아니 맛있는가 봐 일본말 중국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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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쿠카 빈데떡 낙채 육캐 여기 트랙이 제일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주민의 빈데떡 이거 많이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많네 촬영 다시 해야 돼 만원 만원 이게 한 개 만원 녹두 빈데떡은 5천원 떡볶이도 맛있겠다 먹방을 위해서 하나 먹어봐야 돼 조금 이따 먹자 떡볶이 맛있겠다 오오오 맛있겠네 여기 먹거리가 엄청나고 있는데 세시까지 부천하라고 나무 비빔밥집이다 비빔밥집 후우 보리밥집 있네 내가 좋아하는 보리밥 내가 좋아하는 보리밥 내가 좋아하는 보리밥인데 여기는 여기는 광장시장 먹거리타운이네요 전라든지 여기 예쁘게 많이 파네요 보리밥집이 특이하다 보리밥집이 특이하다 보리밥 이 만두가 맛있나 넷플릭스에 나왔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대한민국 서울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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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외국인들 엄청 많아 보리밥집 마카롱 맛있나 맛있네요 도만두가 유명한 맛있나봐요 도만두가 유명한 맛있나봐요 도만두가 유명한 맛있나봐요 보컬ガ continuing chain 가격은 별로 안 좋다네 냉으로 내부 불굴 중심 빈자리가 없습니다 십몰뇨 단체 손님 와나 왜이렇게 감글에 꽉 차있네 이 자리가 제일 좋은데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 자리가 동요한 데서 딱 진입하는 데라서 몸이 깔아야 된다 똑같은 좀 안 되는데도 폭폭히 못하고 있는 공룡입니다 순간은 찰나 비빔밥도 하고 맛을 떠나서 이게 요또입니다 위치가 좋네 이 집도 똑같은 메뉴가 그러니까 똑같은데 메뉴는 비빔밥 만두 부침개 비빔밥이 오늘 저녁에 없습니까 여긴 또 뭔데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있지 원두커피 원두커피 이 붕빵 테레비가 많이 나왔다 수제 붕빵 붕우가 좀 잘생겼네 이건 얼마인데 하나 2천원이다 안에다가 치즈랑 이런거 들어있다 호두커피 진짜 맛있다 봉우가 잘생겼데 단파도 호두 들은 것도 있고 여기가 더 줄 서서 여기가 더 줄 서서 문어 문어 문어